네, 이제 빨간색 책, 저희 기도공동체 송나라는 책을 보시면 348번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제목 348번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.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느님의 사랑을 두드러워 너의 모든 것 창조신도 하느님의 사랑을 두드러워 언제나 너에게 빛을 드리시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잔뜩 씨름에 도는 내 것이니 너는 너의 옷에 있는 지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1절을 그대로 부르시겠습니다 2절로서 아니고 1절로 부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사랑받자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낸자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찬양과 동배하는 자 하느님의 성심을 발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 하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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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모든 것 참고하신 주님 하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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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바라 울지롱